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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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 상태에서 꺼내고 이건 안걸리는 것 같아 글고 말했으면 안걸린다. 일단 일단 이 1티어 사진기는 글고 말했으면 안걸려 플래시 한번 자음 헌팅 때 플래시 한번 쏴 보자 헌팅 너무 많이 지나갔다. 헌팅 왜 안 끝나지? 어? 너 바로 와버리는거 아니야? 어? 어? 오우야 찍을 때 인식든다. 워 wool woolrip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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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ntilt MS Hause kryasil어 직접만라 그냥들고만 있으면 돼. 으응 탁 그치, 보통 숨어서 찍을일은 없지. 들고만 있으면 안걸리니까 나쁘진 않네요. 괜찮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들고 있다가 죽을 일이 없잖아 괜히 손에 들고 있다가 막 찍다가 그냥 갖고 도망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물론 2, 3티어 쓰다가 던지고 도망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여러분들 뭐 쓰고 싶은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1티어 카메라가 좋을 수도 있네요 그렇기도 하고 그죠?